응 응 아 여러분 하이여 어우 이거 피곤하지 분명히 명절 동안 쉬었던 것 같은데 더 피곤하네 당장 이제 내일 또 일 나가야 되는데 일 났다 어 자 오늘은 랭크를 하기 전에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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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할라 했지? 요시였다 으 으 옆에 봅시다 어우 졸려 랭크를 아 이게 왜? 근데 10이야? 너무한데? 아잇! 내 게임이 병! 아 얜 듀케가 이거밖에 없냐? 아 아니 왜 듀케가 아쉽냐 다? 아니 왜 다 1,1,2밖에 없냐 얘네들끼가? 아니 이러면 어떻게 때리라고? 가슴 아프네 그건 공격 나오기 전에 파회하는게 있겠죠? 아 이것도 10이야? 나 쌀거 같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판정할거 같애 글래 어서오세요 아 얘는 듀케가 너무 좀 그런데? 듀케가 왜 웨너 퍼프도 없어요? 지금 가슴이 12드케가 굳이다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거 찍어야 되나? 아니 이건 어떻게 해야됩니까? 아니 이건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게 13이야? 이건 유분이야 이게 저 저 터킷같은거죠 3타짜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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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즈로 막아야돼요? 그러면 2타 들키를 못하잖아 찍어야지 와 가슴 아프다 진짜 자 강제 가드라 찍어야 한다 호란비하다 와 와 푸란비하다 퍼지도 없는거 같은데? 듀케를 퍼지에서 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지 단손으로 극장 부리냐구요? 어 부린 편이죠 이렇게 이지를 걸 수 있는데 후상환이 그거보다는 원원투가 낫죠 던테 하이 뭐요? 아니 예병 뭐하냐고? 이렇게 연습하잖아 야 어제 그제 나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 임마 어제 윷놀이하고 아 그제는 방송을 안했구나 아잇! 오늘은 그거 하는 날 아니야 임마 오늘은 그거 하는 날 아니야 임마 이거 앉아있다가 어퍼하면 조지겠는데? 염병 얘는 그냥 캐릭터 자체가 좋은거 같은데요? 아잇 아잇 어제 했어 임마 풀매 어제 풀매도 다 하고 10선도 하고 나 했다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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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요 저런 띄우는 기술을 썼다 하는데 딜캐가 12밖에 안된다는게 일단 이해가 안돼요 소모 흘린다 똥똥하시네 일분 겉미 어서오세요 어퍼는요? 아니 그 2타까지 한다음에 어퍼 질러버리면 내가 맞잖아요 키우는 기술이 다 12, 13이라고? 아 그런가? 뭔 흘리기에 10초 내내 하면 그것도 그렇네 아야야야야 인병하여 아우 저 흘려라! 아악! 야! 또 흘릴때만 이거 안.. 님들아 내가 그 막았다고 이러는 이유가 있다니까? 엠맨 돌릴때까지 숨을 참는다고요? 혹시 저거 저격하실 생각입니까? 하셔도 상가루는 없는데 아아아악! 되는구나! 저격 못한다고요? 도망 먹고 편기증 난다고요? 아아아악! 아 이거 앉은 자세에서 나가는건가보네 어 말해봐 그건 내가 할말이 없다 아 그때 한 2-3일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어? 그것도 꽤 빨리 왔던거 같은데 얜 막아서 이긴다기보다 흘려서 이겨야겠구나 그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아 그 때 2주 걸렸을 때 그 때구나 아 그 때 2주 걸렸을 때 그 때구나 아 그런 맞는데? 애는 흘리지 않으면 딜이 안나오는답쇼? 네네네 말씀하십쇼 아아아악! 아 디디 했다 하단 들게 약한건 뚫리는게 무조건 쎄게 들어가긴 많습니다 그쵸 야 너 맞아봐 임마 28딜입니다 도망님 어서오세요 아 시베이 들게요 아 시베이 들게요? 하찬미 시베이 들게요 야! 카운트하면 나봐라 아유 아악! 아 기상 시베리어 맞죠? 아팬더 저놈은 제 그 실친이라서 뭐 저러는거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팬더 저놈은 제 그 실친이라서 뭐 저러는거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게임해요? 레오라 갈 때 가슴 아플거 같은데 악마발 한 17정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 10 10 아 그거밖에 안되요? 그래서 악마발이구나 어 이거 퍼지된다 정주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구나 아까 이 사람 어떻게 갈게 했지? 어떻게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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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모르겠지 저금발? 아니요 그 날라가는거 하닥 하는거 아까 쌍비같은거 아 이거 말고 그 뭐라야되지? 요거 하고 하단 찍을지 이거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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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니아니 그거 말고 그 요거하고 찍었잖아 방금 하단 여기 왼발같은걸로 아 똑똑하십니다 역시 중앙애님 캐릭터를 바꿔야되잖아 어? 아 이거다 이거랑 하나 더 있죠 저저저 컷킥하는거 왼발 아아 근데 왜 이탈에 안나가요? 어? 아 이거구나 어? 아잠깐만다 흐흫 흐흫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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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가 안되잖아 잠깐 15 20 오케 이따 한번 댔고 오케 두번 댔고 안되는군요 오케 오케 하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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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발피랑 후스테드있다 아 15대20이라서 발동만 똑같으면 안된다 음 그럼 이게 답이 좋아 공격을 해서 그냥 시계만 치면 안되는데? 시계 이걸 쳐야지 피해진다 아 시계 한 다음에 때려야지 피해진다 왜냐면 아 근데 카즘이 그냥 되는거 같은데 경주금계 5선이요? 경주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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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놀었다 흠 흠 누군 서서 찍기만 기대하는데 정주로 라운드 끝나는 적 때문에 누군을 했다 경주금계 근데 이거 할 바에는 이거 하고 말죠. 다시 4딜인데. 몰라? 딜이 이상한데? 이게 확실하구나. 딴 걸 보자. 어? 어? 아잇아잇. 구에피 안됐는데? 구에피 안됨. 근데 빨리 어서? 오씨야. 아 1타 4위에 넣는게 안 돼. 아 이건 되네. 아. 아. 오늘. 좀 일찍 가볼까 하고. 예. 좀. 믿습니다. 첫킥은 되고. 아. 존댔다. 존나 아프다. 아. 아. 존나 아프다. 아. 아 이거 연습을 확실해야겠다. 여기가 카지노인가? 내는 사람이 유리하다니 슛! 리타 피하고 쳐보려고요 저요 늦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저번에 들었는데 저 횡신 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가드가 된대요 근데 커킉을 때리면 그만큼 히트박스가 변화가 돼가지고 때려야 피해지는 프레임이 생긴다대요 암튼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횡만 치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아 저도 들어왔어요 봐봐요 횡신 치고 원 암튼 공격을 해야지만 이게 피해지는 그런 판정이 나오죠 르르르르 이게 르르르르 아닌가? 모르겠다 해보자 아 이것도 되네 아하아 아 너무 어렵다는데 이게 예상은 해야되잖아요 결국 돼요 1타가 나오자마자 그냥 횡신을 쳐야 됐네 속도가 거의 와아 이런 둥타야? 펌트 상대로 찢기 연습하자 아하 모든걸 피할 수 있는 기적의 퍼킥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기적의 스톱워치가 왜이리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니까 로매즈는 뒤 양손만 땡기면 다 피해진다고요? 하제미도 그거 있어요 이게 있는데 아 공기도둑이 어서오세요 이게 상황이 훨씬 좋으니까 확실히 죽여야되니까 이제 내가 죽이냐 마느냐에 많은게 갈리니까 이제 뒤 왼손이 전시 아하 파지압 상대로는 시계횡을 처음부터 찍게 게임은 거구나 아 아아.. 발 좀 늦겠다. 비타민 그냥 바로 해야되는데 너무 어렵네. 석킥으로 파괴 가능한 클라 럭쥬 그게 캐릭터인가요? 걔네 핀드박스 자체가 뒤로 밀려나있으니까. 진짜 아쉽다. 곰으로 목숨을 그건 곰이 부상한게 아닌가. 아쉽다. 아쉽다. 벽으로 안가면 의미가 없죠. 아쉽다. FEMALE 어어? 벽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와 조금만 늦어뿌면 저 오른손에 뒤져버리네 왜 부품 웨넌이야 자 팽으로 피하고 시계 쳐야 됩니다 딴손이야? 안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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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확실한 건 이거밖에 없네 어렵지만 와 부품도 들어가잖아 아 버서님 어서오세요 아 이건 좀 느리다 띠띠띠 띠띠띠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빼지 오 이거 된다 아 아 근데 카운터 안 받을 때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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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반도 안 줬어 무충-64 16격 meaning 그 그, 기가스랑 저어 누구냐 알리사랑 프라이언까지 다 했습니다 아이씨 이게 너무 어렵다 아이아아 아이씨 아이씨 저 형이요? 길티기어로 넘어갔어요 저 형이요? 길티기어로 넘어갔어요 서포가 10이라고요? 네 그렇죠 와 이게 진구냐? 와 이거 뒤지는거네? 사고요? 조심해야죠 타지미는 힘들거같은데? 아이씨 저게 소리가 거짓인거같은거같아 외로포추가드 죽쥬화하는거같네 타거조심해자 님들도 타거조심하십쇼 아이씨 2네 근데 나 이거 왜 내가 19대 11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끊는 것 때문에 그냥 11로 해라 안전하게 와 이것도 15네 암마일 또 저저게 암마일 웨러퍼야 아 웨러퍼 넉넉하게 들어가네 아 왜 안냐 와 너무 어려운데요 저거 막는 거 아 늦었다 프레임상으로 보고 막히면 뒤지는데 저걸 어떻게 저래요 와 따뚜 따 아 근데 미누님도 공부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아니 컷닛 들키 할 수도 있죠 역시 죽였다 아하 아 저번에 좀 연습했더니 컷닛 들키에 이제 조금씩 좀 손에 익는 것 같아요 여기 10이야 이거 아 이거 죽여야지 이걸 뭐하냐 아 앗 앗 앗 앗 앗 결보 수 없는 딱 17이라 터야 되는 기어 파키인고요 주차왕 파키 아 죄송합니다 피부가 카츠미를 부러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하고 랭스 하러 갑시다 자, 저격 알아서 하시구요. 아는 사람 나오면 2팜만 합니다.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Kazumi Mishima. 이번 건 덕킹 잡으면 욕을 확정합니다. 같이 맞부네요, 그치? 안정때문에 그런가? 간장때문에 그런가? 어?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나 떨어지면 링컨님 만날 수도 있겠네. 아머킹 발사 쓰지, 욕을 들어온. 왜? 도대체 요지는 뭐하는 캐릭터일까? 어지럽네요. 준디 하이! 노델 불칼을 쓰면 욕을 맞는다고요? 요지는 뭐하는 캐릭터에요? 광벌 6차선 도로에서 네잉! 대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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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있고 아주 많이 아 아까 축풍이었겠죠? 나이스 계속 기다렸다가 만들었고 기다리고 나이스 내가 들어가면 내미나? 내미네요. 아이고 저 한번 하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이스 왜왜 벌써 벽이야? 캡이겠죠? 안 캡이었네요. 좋다. 나이스 왜왜 벌써 벽이야? 캡이겠죠? 그리스 파텍 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하나도 안 바랍다. 딱! 자아 어머 따따 오징어운트인데 말없다 맛있는데 한 번 더 절판? 어우 저거 많이 쓰네 마이.. 마이너스 2라고요? 어째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어우 오까비 파이킹 쭉쭉 여기 디오롬바! 아아 안나오네 그냥 말씀하십쇼 디바인이요? 디바인에 모이스즈요? 디바인 당신 마이너스라면서요? 나 방금 들어왔어 왜? 아 안잤데? 못됐다 아아 안갑니다 헤이 하드워리스면 개사기 아닐까요? 헤이 하드워리스 중상단은 무적이다 쟤는 짠말도 없어요? 롬진 로우킥이 20이에요? 20점 더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가끔 롬진 로우킥 저거 보막할 수 있다는 사람 나오던데 난 모르겠다 20을 사람이 어떻게 보막하지? 20이면 염점 33333초잖아요 오우 오우 바로 뻥발 그리고 나라 오우 이거 지켜 없네? 또 깨겨? 안개 이었고 그럼 들어오겠지 아이고 정말 풀죠? 요즘에 이거 잘 푼다고 레드? 레드 폼보 나이스 레드 트피 따이이 안들어왔고 이제 나라 안들어왔고 읍세이야? 아 쪼댔고 누구? 요시잔발 1-1 2-1 2-1 반시개 행치 반시개 행치 아야야 반시개 아유 부잡기 으아아아 갱만 안된데 잘 때린다 퇴새 아까 안들어갔습니다 아아 못 때렸다잉? 근데 한 번 더 해야지 진짜 안개기네 여기서 웬업 투? 오케이 아유 왜 몰라 왜왜왜왜 안할꺼자 아아 아아 무슨소리? 빨리 먹을 치킨이라 얘기해 오케이 오르다 맞았고 핫돌 많이 썼네 그 다음 방금 행신 기술 썼고 파이킹! 아유 까비 안개긴다 확실히 아유 개긴건지 안개긴건지 모르겠네 아유 못붙었다 타이밍 다른거 써보고 지금 까비 그정도 몰아넣고 기다려 레드콤보 이런거 못쓰겠지? 그렇지 타돌이요? 그지갔더라구요 외넣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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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네 야야야야야야 안일어났고 빰 빠지고 아유 날아갔네 괜찮아요 많이 안하나요 여기서 제이야 까비 세세야 오우스 오우스 살려줘요 아아아아아아 저 14에요? 맞대요 어디 보자 이분이 내미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황하면은 약간 내미는 식으로 저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기다리시는게 있는거 같고 이거 제자리 초우치였으면은 내가 이기고 안돼 제자리 초우치 빼고 다 이기지 않나 제자리 아니 거기서 왜 질러요 아이고 반박자 많이 나온다 근데 확인 아구 아아 반박자 노린건데 아이고 아 어떡해 일단 계속 개기였으니까 개기지말로 웬어퍼2 좀 심어주고 한번 더 중단 깔면 아이 날아 아 크람 너무 과감한데? 아 아 아 이기지말로 초우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기지말로 아 이기지말로 이기지말로 이기 ability 자 이뤌 chuck 쥬익 오케이 할 수 있다 아 타오님 오랜만이에요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잘 어머나? 나이스! 아아 지오로빨 안들어오신이 나이스 와 이 사람 미쳤나봐 아 눌렀잖아 라운드 투 파이트 안 일어난거 봤어요 나이스 나이스 라운드 트리 나이스 나이스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우접 나이스 중단 여기서 무풍 그렇지 라운드 4 파이트 아 왜 갑자기 렉 걸리냐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타면 어떡하냐 나같은 사람들 오앗 미안해요 아니 이거 눌렀는데 이게 왜 자꾸 눌리냐 누가 봐도 거기서 잘못 누른게 아니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세요? 어? 허허허허헣허허헣헣 헝 classify 어디 wherever 으아 어허어어어 brief 아 영혼에 데뜰라죠? 제가 발리고 있었습니다 제시, 실체 그 일부로 제시... 아이 나 시체 안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레드를 했는데 이게 양말 버튼이라 이게 자꾸 같이 눌리나봐요 이렇게 내 손이 너무 큰가? 스틱을 좀 더 큰 걸 찾아야되나? 아니 뭔 소리예요 또! 어, 슛! 슛! 지금 화이킹! 안되잖아 이분 제자리에 오찌를 계속 쓴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어휴 돌려라 슛! 아아아아아아 코어치 맞고요 ELK에 하려고요 이거 확실하니까 와이씨 노련덹! 어허 아, 이거 날라가 어, 어, 아 이거 날라가 두 개 맞았구나 아, 아, 슬슬 나웃이 된다고 생각했어 찔러버리시네 오케이 상심 많이 썼고 그렇지 아 왜 자꾸 왔냐 멍청배만 가봐 그렇지 아 이거 하려고 일부러 안찍었다 아우씨 먼저 허치거보고 바로 그냥 추어치 날린건가 오야아아아 아 누워있는줄 알고 찍었는데 와 뭐지 계속 내미는거 같은데 이분 뭔가 계속 내미는거 같은데 아닌거 같다고 그니까요 이 기주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손해일때 그냥 안내미시는거가 정답인거 같아요 버튼 그만으로 정교하게 오케이 아이쿠 누르주의 무슨 턱치기 못오세요 아니 왜 벽앗에서 나락을 치냐고 오잉 뭐잉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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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하고 계속 저거 나오더라 오케이 또 누워있네 오케이 나락 나락 아 왜 눌렀냐 바보야 끊으려면 그냥 하이킥으로 확실히 끊지 어휴 늦었다 어휴 늦었다 뭘하고 싶은걸까 아이고 어휴 이분이 원하는게 뭘까 와 2LK할라니까 나이스 덩트야? 맞는말이지 에잉 다포 기다려 나이스 와 진짜 야수의 심장이니까 저기서 또 좁 저저저저 나락이 나오네? 잘 모르겠다 와 횡신 치는거 보니까 바로 호밍기 나왔어 나이스 아 Jugend 그만 걸어요 빼떼시 한번 아휴 하이킥이나 반씨리안 타이밍 한번으로 간다 허허허 아! 뭐하냐! 왠지나 푸르즈에 있다 푸르스 남편 없어져요? 설마 이상하게 또 나라고 쓰겠어? 멀쎄에 죽었다 상대가 왠지나 나후는 뭐지? 근접으로 좀 더 붙어야 한다 아 나살문 아 그런 것도 방법이네 왠지나 아 어렵다잉 집에서 정지차권을 좀 연구를 해왔는데 결국엔 이직거리로 상대를 다 직접 붙여야겠네 왠지나 기다려 화이팅! 아 아깝다 펜타 펜타 언제부터 하면 펜타 여기 주어있는거 바로 포관건데 에드에 노린다 그렇지 오케이 들어간다 이제 화이팅 아깝고 이제 한타임이 쉬어야 돼요 나 누르던 타임이야 그렇지 찌르고 한 번 더 이제 기다려 자라 아이씨 기타 못벌칠게요 가자 가자 나이스 그치 이제 일어나지 힙이야? 오케이 어무니한테 전화 왔는데요? 아 나 어머니 전화 좀 받읍시다 좀 잠깐만요 이거 좀 빨리 끝내야겠네 아니 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det straight 안됐죠? 레이고 다음 보고 멈축 컬 拜拜 itos 둘 둘 둘 둘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푸진이요? 에이 나도 모르지 그건. 집에서 정지 좀 많이 공부해 왔는데 안 되더라고.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무슨 플레이를 딱 하고 싶다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일단은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대기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가 딜레이 줄 것 같았어요. 펠린이 하이! 아유 무슨 정리박이니까. 아이고 또 안 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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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거 잘 노력하고? 아우 우리 마리 안 돼. 아우 모드렸다. 저거 너무 늦게 나와 와 쳤나봐 왜 씨나라 와 와 안 일어날 거잖아요 안 일어날 거잖아요 텐스라 한 번 더 아이고 아 핫도울 설마 하단이 됐나 싶었는데 아이고 와 나 이 사람 나라가 몇 번을 쓰냐 와 원점 씹혔어 고풍 까비 어이 눌렀잖아 아 좀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 사람 미친 것 같아요 나락을 왜 이렇게 막 써 와 와 안 닿았다 와 미쳤나봐 와 미쳤나봐 이 분의 나락 타이밍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 나 감을 못하겠어 이 분 무슨 타이밍에 나락쓰는지 아 아 아 뭐 누르냐 근데 아 아 이건 단식을 잡냐 그냥 행실을 잡나본데 와 이건 일어난다 명원 찍어주니까 어 와 저거 스크류를 준 다음에 정자세 바꾼 다음에 했어야 되는구나 아 13인거 이제 일어났다 명원 찍어주니까 이제 나락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안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친구 아 기상으로 계속 팀캐 못하네 뭔지 지금 맞으면 잘 쓴건데 아하 으아... 여기 있었냐? 아휴 안 도왔네 1-1-2를 했어야 되겠다 보다 방금 났고 가까운 거 반대로 봐라! 다 됐고 파돈 이거 내밀는 거 조심해야 돼 나이스 이게 블라우스에 가난다 아 비스토론이면 어서와요 화이팅!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밑에 한 장 봐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새로운 일면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다려 따락 야아아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다른 게임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나이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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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딜이 좀 아쉽더라 계속 계속 무풍 양손 했었는데 그 비산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갖다가 깨는 거잖아 아잉 감사합니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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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세가 아니라 이거 짬바린 무조건 끊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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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렇지 중단 아잉 태세 하이킥 안돌았고 흘리고 이제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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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구워지고 저렇게 노냐 미쳤다 나 기다려 타이밍 다른 거 잘 넣고 바로 의식했죠 이제 하단 글끼기 싫다고 와 나락 그거는 난 모르겠다 아 이거는 횡시치다 맞으라고 쓴 건데 역시 너무 위험한 거 많이 쓴다 이거 또 바꿔야겠다 이제는 잘 안맞네요 저게 그러면은 하던 걸 안하는게 거식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나락 엄청 쓰신다 아 여기 내가 말리면 안되는데 지금 나락에 100-시 시작 아 2 2 2 2 2 2 2 아우 바로 왠어퍼 했어도 왠어퍼 왠어퍼 2 왠 왠어퍼 2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의식한다 1 Crep 아우아우아우아 가드했잖아 엄청 중요한거 날려먹었어 진짜 바로 흘리네 익히 하는거 죽겠는거 달았자 나이스 북발 다 흘렸죠? 아이고 이게 맞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턱발이 나오는데 저 기타 상단 저거 안좀 볼텐데 나이스 아 이거 아니 나라인줄 근데 마이너스 3에서도 안좀 아 그래도 계속 내립니다 다른 하단 계속 덮어주면서 나이스 나이스 아 덕후 못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멈추고 멈추는 생각이 없네 옳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더라 이거 더 세대 한번 더 와우 오우 살았어요 으아씨 반시계 쳤는데 아아 반시계에서 걸렸어 아쉽다 야 그냥 턱하니까 날라가버리네 생각을 잘 해봅시다 하단 짠거 두개 하는거 봤습니까? 아예예예예 칠거 같진 않나요 아 저건 질게 있나 보다 걱정이 가능해 아아 날씨가 오우 육에 갔는데 오우 육에 갔는데 아니 안가요 띡친거 아님 어잉? 나도 담에요 이야아 춤이 잘 춘다 이게 라운드 3 파이트 그러면 나도 좀 우직하게 해야겠네요 그러면 우직하게 해야겠네요 이야하 잘 때렸다 잘 때렸다 너 못 흘리는게 너무 아쉽다 갑자기 흘리는게 많아졌다 하면 내가 때리는게 하단이 되게 비중이 높아졌다라는거니까 좀 뻔해졌다는거죠 그러면은 발가락으로 아 뭐라해 뭔 소리에요 그런거 안합니다 자아 다시 봅시다 하단이 많이 놓치고 됐다 그러면 타이밍을 꼬아야되는데 중단 타이밍도 꼬을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내 대시를 노리네 들어올 땐 왠어퍼 내 대시를 노리네 하루종일 지루식인거 같은데 한 번많아줘 그리고 나도 나도 미친 처벌 한 번 해줘야 되잖아 그래도 나 중단 박올 거야 아이고 이렇게 아 자퀴 잘 풀고 와 저기라서 저 가드백 저거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어플 어플 들어왔다 느끼야 벽 애매하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저거 괜히 쓰던 콤보 썼다가 벽 지금 측벽이라서 이상하게 쓸 수 있거든 이제 내민다면 뒤진다라는 거를 씹어주기 위해 그래서 타크 아이고 타킥을 좀 깔아줍시다 잘못 내밀면 뒤진다 잘못 내밀면 뒤진다 이제 나락이겠다 아이고씨 너무 아깝다 나이스 잘 때린다 측벽여도 맞네 저거 옆으로 할 줄 알았는데 저거 옆으로 할 줄 알았는데 답답하니까 아까 답답했을때랑 똑같은게 나오죠 저게 왜 안되냐 다시 가볼게 파크 다시 한번 가면서 이제 파크 원투 원 원투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결국에 답답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있다 아 그리고 잘 기다렸다 이번 판은 기다려서 이겼는데 마냥 기다릴 순 없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와 외로포가 저게 앉아서 피해진다고 어 어 어 아 횡신 너무 좋았고 안앉고 오잉? 단식을 쳐도 많네 나랑 나이스 백대시를 많이 해보는 것이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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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뻔했지 이거 오케이 그니까 백다시도 상황을 보면서 막게 겹쳐야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게 돼야지 내가 하려 했던 정지의 심리가 되는건데 아씨 이제 안내밀고 몸으로 미네요 1,2,1,1 1,2,1 그렇지 답답하니까 여기 사이킥 가비 흘리고 가비 아이고 잘하곤 생각했는데 네 역시 기다려 이제 또 짠손? 아이고 들어와서 짠손이 많네 따라 그렇지 오잉 승단! 그렇지 오잉 아 안누르면서도 일어나야되네 진군각 이제 확실히 열린다 이번엔 멍발나락이야 그냥 하고싶은데 아아 못팠트 레이드? 그렇지 멍발나락이야 그냥 하고싶은데 척 오케이 오케이 규칙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니까 내가 압박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결국에는 뭔가 규칙성이 생기고 있어 훗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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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왜 나 다시 에바하고 있냐 흠 흠 까비 여기 이거리 온다? 그렇지 아이고 기다리고 나이스 와 패드있냐? 나이스 그니까요 어떻게든 그 상황에 들어와가지고 나락지른다 여기서 신고 와 또 나락이야? 아우 안발린다 승단 아 이건 그냥 해볼거야 괜히 날아갔어 날아간거 자체가 문제야 지금 거리 다시 벌려주고 한 번 더 벌려주고 짬발 톡 아이고 사리? 안나오고 어 벽앞에서 확실히 뭐야? 아니더라 이거 어 저거 꽤 클텐데 우정 그렇지 저거리에서 계속 가만히 저러고 있으니까 우정각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아아 안 죽었습니다 아깝다 이거 못 죽겠어 원투 그렇지 한 번 더 아 진짜 됐다 제가요 와 이때도 왜 갱겨 아아 아아 어 이건 에 바지 피하네요 어? 뭐지? 야하하하하 어 안 일어났네 피 흫 칭찬해지니까 망하잖아 흫 와 나락이야? 이번에 컵픽 나올수도 있을거 같거든요 괜찮아요 저기서 굳이 나락을 또 넣었다면 어 뒤로 땡겨서 일어났나봐 나이스 주이 내 뻔쳤다고 나이스 4단 파이킹 아 아 이거 쳤다 내 뻔쳤다고 어어 어어 쐈어 갑자기 되게 뭐라 대지 엄청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또 그럼 내가 저걸 커트를 했어야 되는데 커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고해 결론은 간단합니다 커트를 했어야 했다 흫 칭찬해져기 흫 하하 하하 저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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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연호님 어서오세요 아! 아파요! 아아아아 아이아이아이아이 알겠습니다 왜 칭찬이 있잖아 너네 따라 땡겨 다시 와아 중단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때 나온다 아이고 그렇지 누르지 1 1 1은 이제 확실하게 공동한거 같거든요 지금 친구 화이팅! 받아버려! 빙고! 야아아아 아깝다 이거 자 잡기가 가까이 또 안 풀리네 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아 저거 생각한거지.. 빨리يرة 어어 쏴어 아이고 끝났네 아 좀. 고맙 합시다 난 쌀꺼같애 난 다 보여 식 gel 야 왜 이러는거야 이 사람 어허 안내버렸어 밀어넣고 맨잡 오케이 쪼쪼 나락은 않고 뻥발은 횡치고 어렵으니까 예 존나 어렵네요 아이고 벗고 이제 안앉고 화이팅 그러면 비거리에서의 자치친군 횡신치다 맞은거고 타이밍이 다른 하단 날아간뻔? 아 저 줄서 날아간다 횡신 안거든요 2타 야야야야 아 2타 하단짜리 그것을 줄 알았는데 아단 컴보 신용기요? 나락 1타 맞추면은 컴보되잖아요 나락 1타 맞춘 다음에 왼어파로 건지면은 컴보루트 들어가요 몰랐어요? 컴보루트 이 사람도 아직 이걸 몰랐구나 코드리 아아 플리드로 떠내려야 되구나 미안합니까 플리드로 맞추려고 그러면 당황해서 게임 플레이 사이트가 안되잖아요 지금 아아아 원잡 사이에 찔러날려는데 뭐하냐 난 여의성 아휴 아휴 다시 그냥 멍청하게 하겠습니다 뭘 하려니까 이렇게 되네 오케이 다시 들어오시다 아 좀 그만 좀 앉아요 좀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애 벽까지 가주세요 아휴 벽 안가네? 못할 뻔했다 벽업 안 쓰신다 이제 생신 다시 좀 쳐야되겠네 우정이요 진군이요 와아 될 줄 알았네 방금 아 근데 진군 좀 다시 줄여야겠다 이 사람에서 들어가니까 신기해서 막 쓰고 있는데 진군은 다시 세이야 범진 나락 상단에서요? 그니까 어잉 어잉 오케이 개꿀 진군 아니 진군 그만 쓰라고 아 왜 안어쩌졌어 고민 아 이게 문제야 카치미는 좀 공격 아하! 뚜뚜따따! 행신! 어떻게 기상하자마자 적었으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포샤님 철원 호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솜사탕님도 어서오세요 또 불러야 돼? 또 불러야 돼?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전세계의 그 아줌마들보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부지런하시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기에 오늘은 대한민국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 아줌마 너무 좋아 올수록 너무 좋아 아줌마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줌마가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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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 아줌마가 너무 좋아 쌍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아줌마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주네 아줌마 아니 나라고 얼마나 쓰는 거야 이 사람 아줌마 아줌마 정말 좋아 자 우리 다음 아침 견뎌의 인자리에 계신 아줌마들만 아줌마 아줌마 오늘 44년생이랑 이 사람은 한참 더 뜨네 아니 이 사람 왜 으 아 이야아 절참 왔다 와 이게 역정이 되네 아 여기 우리 펄 안됐다 아 이렇게 카운터는 유부초밥이요? 유부로 만든 초밥이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유부초밥을 안 먹은 님들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잖아 뭐야 뭐야 아니 지금 상대 게임에 이상이 생겼대잖아요 내가 뽑았습니까? 상대가 뽑았지 공육이 저 멀리 있어요 더 했어야 되는데 공육이 저 멀리 있다고 여기서 못해도 10m는 걸어야 돼요 아니 내가 발가락질을 했듯 왜 제 방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지 해명해달라고요? 내가 알면 벌써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런 그지같은 상황 안 나오게 아니 강등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지금 그래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 아니 누군가 뽑았으면 지금 지금 서로 안 만났겠지 이 사람 방금 4퍼였는데 아 쌌싸 이 사람 차단율이 내려갔는데요 내가 뽑았으면 내가 내려갔겠지 아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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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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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왜 내가 100만 이러는거야. 아 100이 안 터지네. 아니 나 같은 자리에서 몇 번 저러고 봤어요? 야 딱 안 터진다 야. 아니 왜 내가 뭐 할 때만. 어휴 이 사람 할 때도 렉거리네. 오케이 인정합니다. 아 좀. 어휴. 어휴.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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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며. 아 stealth. 으잇 아 왜 이러냐 아아 내가 아아 야 우주가 안 나갔다 야 잘 해볼게요 기다려봐요 아아 맥자 시점 진짜 아아 아아 아니 왜 내가 때릴 때만 아아 나 도망좀 갑시다 백댓이 아 왜 나랑 접근할때만 렉이 걸리냐 아아 우주가 안 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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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되게 훌리한 타이밍에 렉이 잡툰 걸리지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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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그사람이 나 안받습니다 못해먹겠는 진짜 물론 저분도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친구는 나잖아 왜 철권이 잘못했는데 내가 슬퍼야 하는거지 1,500원 감사합니다 저분도 잘못없어 그냥 철권이 문젠데 왜 나만 고통받냐 노래맞추기에 저 어디서 그런 말은 들었어요 그런거 못합니다 저 10덕이 아니라서 그런거 못합니다 1,500원 와 1,2 맞고 기상어펄 지른다고요? 와 1,2 맞고 기상어펄 지른다고요? 아니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나락을 좋아해 진짜 1,2 맞고 기상어펄 지른다고요? 어휴 8,2 맞고 기상어펄어 뭐 10구를 왜 걸어요? 들어오는거 노린 쇼퍽 오케이 어휴 이거 대긴 내 잘못 따 따 따 따 이 피면 나락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멍청이 총 짠선 나왔죠? 이제 기다려 축풍 아이고 저 2타 상단 저야 근데 저 총 뭔 팬더 팁이에요! 어어어 쐈어! 팔이킹! 반응했고 기다려 오케이 계속 내밀고 기다려 여기 있습니다 쏘레야 나오니까 ELK로 끌어주고 ELK 한번더 끌어주고 그럼 나락 나오네요 거리가 좀 벌어지면 나락이다 아니 아 그래 초풍 허치고 내밀 수 있지 폭풍 헛치고 자꾸 내밀네요. 뭐해? 오케이? 저 신덕 아닙니다. 어우 좀 어지러운데? 이 분 갑자기?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아 너 왜 내밀냐고 안 갑니다. 좋아 괜히 노래 맞추기 10선이요? 아 그런거 못합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 알고자 안 들어갔네. 아니 속에서 떠나! 아 왜 나오지 모르겠지. 폭풍 나오겠지? 나라긴 해? 어! 아아악!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우 나 뭐하냐 아우 나.. 정신 차려 받아매 와 나 환장하고 나 또.. 원..원.. 이거 왜 맞냐? 안 맞아야 된대? 아 이거 뛰어야 된대? 와 진짜 개 환장하겄다 내가 들어가면? 맞는 걸 보여줬으니까 시계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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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RK ERK 외너파워드2 아 죽었다 와 나 미치겠네? 아니 저분이 계속 들어오고 싶어 했거든요? 난 그래서 내밀 줄 알았어 아니 저분이 계속 들어오고 싶어 했거든요? 내가 계속 들어오다가 끊겼잖아요 그니까 저거는 어떻게든 내가 죽이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니까 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지 약간 그거라서 어 아 근데 저 원잽 맞.. 원잽을 맞았는데 왜 저게 나.. 기상업 원투가 왜 나오지? 물론 보고 나서도 대처로 보단 내 잘못이긴 한데 좀 좀 좀 좀 돌아버릴 거 같은데요 이유가 있다 원 원 원을 여러 번 이유가 있음 이유가 없음 요즘 게임을 다 그렇게 하고 음 음 이유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게임을 하고 이유가 없는 거는 그 행동에 이유가 없다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람들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냥 잘못 쓴 거고 잘 막았고 안 내비고 다시 다다니지 홀브를 안 나왔고 이거리면 뭐 하고 싶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깔려있죠? 개겼습니까? 웨러코 2에는 안 개긴다 확인 나이스 롯킷 당하기에 싫어 이게 맞지 뭘 하고 싶을까? 그걸 생각하고 같이 들어오다 가졌고 세이야 하고 세이야 하고 백댓이 한 번 지금 안 나오네 아이고 이때는 됐습니다 백댓이 한 번 안 들어오고 너무 뒤졌고 킬이 벌르는 이렇게 킬이 부살여 하체미죠? 하체미는 그냥 좋습니다 보라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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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자체에서 저거 이지 같은거구나 안올려졌네? 안들었고 뭘하고 싶은걸까 벨런파투? 벨런파투는 계속 안지르네? 왜 안들어가 어휴 죽었다 이거리면 ELK 한번 끌어주고 아이고 적인데 나이스 와... 막고 그냥 저걸로 들게 당신 이거 계속 기다릴거잖아요 이제 내밀겠지 다행이다 저런식으로 내밀만한 상황이면 내미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누르거든요 요즘에는 뭔가 어? 얘가 좀 개기는 성향이 있네? 하면 좀 기다리다가 잘 기다린 사람은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밀 것 같은 어? 평수랑 조금 다르네 하는 상황에다가 이제 2를 누르는데 나락이요 한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다려요 그러면은 하단으로 들어오겠지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잔인 태세 외너파워 태세 태세 대쉬 태세 이제 콜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닮았고 흘리고 피아압 오케이 오케이 장판에 들어가 임마 무조건 내미는 상대는 이게 확정 두 번 기다리고 콜불 그리고 시동기는 콜불을 좋아해요 지스 와 아 저 빵댕이 좀 이득일텐데 야아 어? 무신 나가셨나? 아 까비 한 번 쓸 수도 있지 한 번 더 거기서 그러시구나 오 그냥 뛰어버리면 돈으로 안 내밀고 기다리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서 마지막에는 저거 하시네 스탈스 아아 오? 와 뒤지질 뻔했다 라운드 4 라운드 4 잡아 그냥 더 답답해하게 만들어 머기사보 풍 그냥 내밀게 안집고 안 내밀네 나이스 나이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카츠미는 벽을 못 보내면은 데미지가 한 반 이상 깎이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걸 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플레이를 했는데 거기에 안 맞춰졌어 그래가지고 스팀 아이디가 독색일 때 제가 더 강해자 아니요 저는 그냥 배운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댔다 좋댔다 근데 저는 철권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러서 이기는 거 말고 저는 스티브 잘 못해요 상대 잘 못해요 딜게 공부는 했는데 어떤 상황에 뭐가 자주 나오는지 지금 잘 몰라요 내가 스티브는 이런 걸로 계속 끊어지고 내가 픽폭만 안 맞으면 이긴다 얘는 띄울 수 있는 게 없다 얘는 띄울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하단은 확실히 의식을 했죠 저거 맞췄어야 되는데 사대 세우고 저거 안 세우고 이제 또 안 세우고 이제 컷.. 대전 커킹이었는데 아이고 로범 기다리고 좀 더 천천히 여기까지 왜 안 흘려지냐 저거 기다려 오케이 잘 기다렸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카운터 계속 여기서 하이킥 여기서 우정 가비 다른 타이밍에 하단 더 심어주고 오케잇 잘 깎으면서 짠말도 쫓고 세이아 한번 날려주고 한 번 더 기다리고 쫓았으니까 근데 바로 들어오는 타이밍은 아니네 나 퀴쿡만 안 맞아주면 돼 와씨 오리발 썼는데 한 번 더 이해키를 썼어야 되나 죽었다 이거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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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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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퍼칭은 보고 잘 때렸다 앉으니까 바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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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앞에서 스매쉬 이거 조심해 이제 안 눌러야 된다 나이스 나이스 안 내밀면 돼 아직 손이 다 나이스 아 잘 기다렸다 겉이 아 어어어어 아 아 기다리질 않네 아고 아고 나 괴믈했다 아 오케오케 잘했다 아이고 아까판에 촐라 기다려가지고 한거 다 날려먹었네 마지막에 안하신다 가슴 좀 아프네요 어쨌든 저 뭐냐 스티브 상대법은 제대로 한거 같아요 마지막에는 저 뭐냐 그 퇴새 맞은거는 어쩔수 없는거고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제대로 한거같은거 같아서 시계 아 반시계 돌았어요 저 저 그러면 기용건이 나와가지고 기용건은 이제 기용건이 백댓시로 피하는거같은거같은거 어떻게 잡는게 기용건이었나요? 아무튼 그것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딱 더 일인데 네 얘는 어떻게 기용건데 시계 못 잡는다고요? 아 맞네 맞네 하단을 해가지고 기용건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계로 기용건을 피하면 끝이였구나 맞다 맞다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 나울 때가 된데 지금 나울 때가 된데 지금 이걸 찾은게 아니고 이거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 피가 좀 유리해지니까 하고싶은거 다 하네요 이런거캐드도 다 하네요 와 이거 나이크 드로우다 맞아라 질체 같았는데 운이 좋았다 이거 한번 개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저기 상단에 피가 있네 원잽 맞고 지금 백패시 치거든 야 방면장 두 번 아 허천대면서 일단 죽여 우아악 죽여버렸다 테스트라는게 아니고 상대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는건지 보는거에요 뭘 원하는지 그래서 오리발 드로우다가 이제 안나오네 와아 이건 잘질렀다 콤보가 없는게 아쉽다 나이스 닫고 이제 허킹 나올거거든요 아이고 까베 이러면은 질체 또 쓸수도 있겠다 이러면은 질체 또 쓸수도 있겠다 타운터 한번 내면 끝나니까 아이고 아아 그냥 컵기기 맞았네 내가 턴탭을 잘못한거고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졸락이네 일단 허치는 거리는 지금 만들었는데 웨너버 2 들어가겠다 웨너버 2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이거 아유아유 몫고싹 양손 양손 백이고 아 일어났네 나이스 하단 많이 맞고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금도 하단을 보여줬잖아 그니까 저게 아이고 되게 안된다 아니 방면장을 몇번을 지르는거야 안걸려요 기다려 확실히 허친거가 아이고 이거 죽일수 없겠네 근데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달려도 호랑이 아니네 잘가요 어떻게든 레드들 모두 들어올거같아 어떻게든 레드들 모두 들어올거같아 10불을 왜 걸어요 행은 너무 어렵다 행신을 어디다 넣어야하지 그리고 방면장 다음에 행을 써보자 무슨 잘합니까 여기서 지금 빌빌대고 있잖아요 톡 화이팅 방면장 11이었나 네 못했다 아유 3타 안나왔네 다음엔 나오겠지? 하나만 헛쳐주세요 무풍 좀 써보자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죽었다 으아하하하하 찍고 계속 앉아있었으니까 우리 발 한번 타고 여기서 하이킹? 오우 원잭 다음에 내미셨구 아우 너무 좋았구 이제 웹업에 와야지 기다리고 그렇지 이제 퇴새에서 와야지 흐흐흐흐흐 강 나오는데? 지금이야! 아이씨 아이아아 제껴 꼬라지 하나만 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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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미셨네 그냥 오케이 아이 사회 봐요 우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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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컷니 진짜 심각하다 아이씨 너무 늦었다 이거 아아 계기고 방금 기다렸죠 질챗쓰고 이제 1,1,1은 안 내미고 와 무풍이었는데 나도 이거 프레임상 내가 이길 수 있는거 아까 1,1,1,2 들어갔으니까 기다릴거라 생각하고 이거 지금 거거든 바로 안일어났네 카운트 나는거 나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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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게 먹었어야 되는데 외너바트 레드 와 기집권 오잉 개꿀 이거 왜 닿지 히트박스상 안닿을줄 알고 호텁다 아아 생각했는데 홈 나와있어서 맞았나봐 저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했더니 이미 올라갔죠 지금 내가 이길만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기고 있는거에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이거 우정 드럭 오이씨 까비 나이씨 아잉 저거 큰거 아니었구나 아니 들키 알아요 시험하지마 이제 들어오신다 피 없을때는 저상황에 이지걸려고 계속 들어오시더라구 어느거리가 많은가 까비 왜 맹이셨대? 한번 기다렸다 그렇지 이제 바로 한번 더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나이스 딜레이 주셔서 이겼다 흘리고 까비 한번만 더 헛쳐주세요 뭐라도 해보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 답답해서라도 하단 또 지를거같아 그치 아 왜 안되면 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허친거 많이 쭈어 먹었다 그래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정지 철권을 하던건데 아 드디어 뭔가 한거 같습니다 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마음만 급해져가지고 저걸 못기달려 딱 요거 다음에 요거 해야지 하고 장전하고 기다린 다음에 싹쓰야 되는데 아무튼 좋았다 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의 플레이 폴이네요 trust 내밀었네 저걸 마이너스 불텐데 저거 와구 많이 쓰고 의미를 얻고 끊고 아이고 아유 나 뭐하냐 너 왜 나왔지? 나이스 아 14 나이스 외러퍼 투 찍고 외러퍼 외러퍼 기다리고 탭 오케이 와 저게 왜 건져져요? 나이스 저보다 승 많다구요? 결승이 우와 징군이 안됐다 아 굳이 카운터였어요? 아 기상 하단 호정이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네요 하단에 되게 집중을 하신다 이거 택다시 한번? 아이고 아이고 지표 너무 약하겠다 여기서 또 내밀겠지 이걸 안넣고 와아 그놈들 게임 아 늦었다 와 방금 저거 으잉? 와 아따 야 환장하겄다 이 한 타입만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와보였겠죠? 어 거의 안닿네 이제 들어와서 병력장 이랬지 어 이제 기다린다 아이고 병력장 생각 땜는데 죽었다 케이오 케이오 할증했지 설마? 안해줄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안해주시네 아 아 하단 많이 나오는거 내가 봤는데 거기다 와구까지 많이 쓰니까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데 네 네 기대요 아니 그러다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좀 하는거지 저분은 약간 질러서 그 빠져나온거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와 기가쎄다 재밌겠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누텔라킹 좆다 좆다 가신말이네요 그럴 수 있죠 600승이면 여기가 맞을거야 저는 현지인이죠 음 와아 아유 개개하네 아하 한식이 잡지 저거 라운드 투 파이트 털리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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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스크랩 라운드 도ちら architect 털리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배전 changer 아잇 잘 때렸다 이거 아아 양자 아깝다 아아아 이거 너무 슬프잖아 양자 계속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다시 봅시다 또 앉았네? 그렇지 메라버 2 나이스 아아 와 conservatives 으어어어어어어 아 웨라파트 때렸으면 끝났잖아 아 다행이야 충만 다행이야 아 17인데 진군? 그렇지 와 와 누구? 아 어 이거 안 죽는 중? 불을 켜서! 랩 라운드 4 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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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하드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뭐하니? 여기 들게 없는데? 아아! 나 기다릴거야 양자 기다릴거야 오여여! 논설이 잘하는거 아입니다 나 안팠어요 아 아 잘못했어요 완전 쪽 먹고 그렇지 여기저우죠 그렇지 아 기다려 아 저쪽 걷기 갈랬네 기각상대로 앉아있는거 위험한 위시야 아 이게 확정인데 스프레더 앱이 왜있냐고 딴 손 아하 오찌 잘 들어왔다 원 원 왠어퍼 왠어퍼투 그렇지 이제 찍어 아 안나오네 이번에 아 풀었잖아 내면 안되지 오케이 잘 참았고 화이킹 짠짠짠 들어와서 나도 받아버리고 와 젖었다 하단 하단 왠어퍼요 하단 툭 아 이거 알지 아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툭 화이킹 아 야야 이거 아는데 씨 나 먼저 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기다려 왜 안기달려요? 아 아 정말 다행이야 툭 이제 다시 퇴대 기다려 그렇지 아 아 너무 좋고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차장님 어서와요 왜 계급 올리기 힘들어하는지요? 왜요? 근데 딱히 계급은 지금 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지금 해야되는게 캐릭터들 알아가는게 플레이가 놀랍게 나이스 내가 뭐 있었다고 아니 잘 때리고 잘 막으면 이기는거지 뭔 양심이 필요합니까 나이스 내밀거잖아 아 이 사람한테 양잡이 어떻게 또 어? 야 이거 제킬 왜 못하냐 아아 정말 다행이야 나이스 어잉 기다려 아 한번 더 기다려 아이씨 진짜 승단 아 왜 기다려요 아 아니 좀 계속 안되지 이거 솔직히 그냥 기다려 기다려 오찌 잘못하면 지질뻔했네 우리 빨 우리 빨 ㅋㅋㅋ 수프 consolidation 기다리시죠 이제 거리 벌리고 기다리면 어 이거 뭐하냐 이거야? 모르겠어요politik...옛날에 저 아이디 본 적은 있는데 아 못 눌렀다 아 못 눌렀다 아하 짱 와 중단 나왔어 나이스 아 이거 벽홈을 나사애문으로 쓰라고요? 잽잼 양손 말고 기가스한테 이게 들어가요? 잠깐만 이건 잠깐만 일단 정신이 있으면 해볼게요 아 못 믿는게 아니... 못 믿는건 아니에요 콝콝콝 안일어라니까 찍고 똥 라이수 옴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은거 배웠습니다 아 이거 콤보 이걸로 때렸어 이거 진군 왼손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기다려 좀 더 기다려 됐어 이제 레드 아 아 13 오늘 못쓴 준디 어잇야 야 야 야 아 저 1타에다가 사이에 낀 가는 거잖아 바보야 어 이거 다 이기다 화목금임 준디 나잇 왜 암느냐 아 그거 컷니가 들어가요 어? 그건 당황스러운데? 아 이거.. 펫펫 때렸.. 아니 외너버 쭈 때렸어야 돼 어? 와 이거 개꿀이다 나살문 빨리 아 그렇구나 아 뉴텔라킹이 어서오세요 왜 앉질 않냐 흐흫흫 오랜만에 봤습니다 어 흘렸다 다이 아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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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아니 왔다! 미안합니다! 아, 아, 졌다. 아, 컷니 좀 때려라! 어! 아, 잘못 썼다. 와우. 아, 저... 히 재용 아! 아 나팔 못 때렸다고 했는데 와 원점 허친거 잘 때렸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부진 아니에요 예 저번에 오셨었어요 언제쯤 오셨지 되게 작년쯤에 오셨던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작년 12월 즈음이셨네 자 이제부터 저의 패배 열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좀 운발로 이긴게 있어가지고 간다 와 근데 레드를 피해보려는데 한 번도 못 피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때 캐시멈에 이제 피하는거였는데 됐으면 승리가 어떻게 운빨이냐구요? 네 잘 맞물려서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 레이는 진짜 죽도밥도 모르는데 양발 양발 와야아 아하 나이스다 아이 너무 약하게 됐는데 왜? 여기서 어떻게 커킹이 나오죠? 나 이해가 안돼 와 이거 왜 안다요? 와 이거 왜 안다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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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 백대시 호랑이 와 이거 어떻게 걸리냐? 아 양잠이네 아 양잠이네 그 호랑이 아하하하하하하 이거 맞나 그럼 나락이요 안 앉으시더라구 한 번도 나락이요 언제 앉을까요? 아직도 안 앉으니 아 늦었다 아하 이따 쓰시고 또 양잠 나이스 주로 하단을 막으시는건가? 아닌데 아하 뭐 근데 맞긴 잘 막아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왜 안 맞아? 뒤호른발? 면발 마려울때 무풍 갈기라고요? 찍어야겠다 이거 나도 모르겠다 아 아구라 눌러 여기서 진군 니 다 앉으시는데 여긴 내밀고 와 어떻게 막냐 앉는게 아니야? 와 나 외계근 와 개꿀 감사합니다 님 이거 안돼요? 아 너무 잘하네 아 너무 무서워 저 이지 저 레이즈아트 저 펜슬 웨잉 어떻게 잘 때렸다 만들어가 아아 여기까지만 와 2탄 이 사람 잘하는데요? 으야 으야 아 맞아줘 아하 아하 백승이 아니라 백승때라 괜찮습니다 백승때도 어차피 현지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되게 잘 막는다 그러면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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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들어온다 바로 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린 지금 대수중이잖아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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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되네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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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 잡은건가? 자동이죠 저거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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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나랑끼오 설마 찌개처를 노려 사실은 그냥 안앉길래 썼어요 이제 투원 또 써보고 들어가서 ELK 좀 끌다가 ELK 또 끌다가 아 이거 1-1 그만쓰겠다 상대가 뭘 하고 나서 1-1는 망하는 경우가 많네 아 귀 잘 잡았는데 이제 레즈 나이스 나이스 아유 허허 비슷한 이야기야? 저희는 그런거 없습니다 아하 시장같은거 제가 다 부셔놨습니다 뭔 유부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찍어 아 아 그냥 킥을 했었는데 안돼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훗 시장같은거 패틴 뺌 아 훗 퓌 헉 아 허친거 먹었어야 됐네 아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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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이스! 와... 너무 힘들었다 1. 1. 2. 2. 3. 3. 5. 5. 6. 6. 6. 7. 8. 9. 천천히 다시. 안 누르면 돼. 하단 잘 맞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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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피해져? 아싸 뒷자세 너무 적고요 나이스 아, 승리네. 기타 좋았고. 아, 저 하단인데. 아, 승리네. 아, 승리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 들어오시고. 자, 되잡으시고. 천천히 천천히. 수고하셨습니다. 나 레이는 모르겠어. 저게. 아, 감사합니다. 레이는 저게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실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하... 자, 무려 10만 포인트에 달하는 저, 데스가 들어왔습니다. 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참고로 최고계급 할 때는 그, 제가 최고계급 라이진 찍었는데 그때는 안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고계급 찍을 때는 님들이랑 데스에서 안 가고 그리스입니다. 최고계급 아닐 때만 데스 받고 있어요. 그거는 알아주세요. 이게 괜히 시청자분들이랑 해가지고 더 높은 계급 최고계급 찍었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원래 그건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전에 얘기했었어요. 최고계급 아닐 때만 하자고. 언어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데스하면 방종할 것 같아. 데스 끝나고 나면 아마 방종 시간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요. 그리스! 아니, 전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약간 화제가 돼서 얘기를 했어가지고 난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답도 그렇습니다.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설명에다가 자, 무려 10만 포인트짜리 데스! 편집을 하겠습니다. 최고계급 2더기전 시 사용 tonight 자, 잘 써 놨습니다. 일단은 맛집이 떨어질 것 같아요. 뭐야..? 그래도 지금 오늘 플레이가 정지 철권 하는 거를 좀 잘 섞은 것 같아. 형은 왜 저격해요? 형이 나를 저격하지. 자, 돌리겠습니다. 포셔님.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지금 써가지고 어떻게 잘 됐다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정지 철권 좀 집에서 혼자 국리를 좀 많이 해왔어요. 무빙을 쳐야 되는 상대가 있고. 경지를 썼을 때 좋은 상대가 있고. 그리고 상대 말고도 이제 상안도 있는 것 같아요. 대수빌 걸렸어요. 술을 마시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나마 좀 쎄다. 뒤잡았을 때 눈앞으로 던지고 뒤어오른 손으로 슬프를 시키는 게 제일 안전하면서 데미지가 나오는 것 같다. 왜 안 잡히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잡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땅에 닿을랑 말랑 할 때 또 저거 저거 뭐지? 무릎 양발 하면은 걸리는 게 있던데 그건 뭐지? 왜 왜 안 들어가? 걸려? 터너머트 터너머트 내가 힘들어요. 리로이 왜 이 콤보 안 들어갔냐? 리로이가 주인 역대판정인가? 이런 개같은 제가 한번 다시 제접해 볼게요. 클라우드 상태 업로드 중 동계 완료 살려줘 아마 다시 디바인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포셔님 봐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 배수예진은 쳐주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자! 터너머트 터너머트 자, 이 데스는 디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미 미시마 방금 올리지 3마리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터너머트 아니, 터너머트는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터너머트 할 거면 저는 초급이 할 거거든요. 이게 결국엔 졸라 힘들더라고 제 사정이라고요? 그건 맞지. 어, 잡히다. 터너머트 아니, 일요일날 하면 내가 너무 힘든데? 안 나구나. 근데 나 궁금한게 카오스가 횡신이 피해집니까? 아 카오스를 저 콜브리 하필이면 저거 무한매매 아 이거 못막았다 큰일나고 레버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못막았다 아악 아악 K.O. 진짜 뻔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잘 질러 잘다 잘다 안 일어났고 아 아 종합정타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아 안들어왔다 아 아 지금 아니었고요 아 아 아 왜 안내려져 잘생각이 바다 배 쳐졌다 아 진짜 좋았고 안 일어나니까 왜 일어났지 살려라 하니 아 이거 아니잖아 아 까딱 아 까딱 아 까딱 올라아 왜 예상한 타이밍이 안나오는거지 아 까딱 아 까딱 아 까딱 벗바라기가 막히면 자 내려봅시다 아 까딱 하 나도 질러야 한다 지를 땐 질러야 한다 나라 기호 허팝 컷! 어이 저게 왜 나왔나 원점 나가도 운다 말할겠다 우와 이게 늦게 나가네 아 자세 잘못봤다 화이트 아아 나도 쿠킹이었는데 난스 아아 나이스! 잠깐만! 혁신 차려! 혁신 차려! 아 생각해야 되는데 혁신 차려! 가자! 갑시다! 혁신 차려! 오케이! 우와! 반시계 좀 잡을텐데 뭘 확실히 선택을 해야 돼 대박 시계라고? 아아아아아아 원챱 좀 그만 해야된데 지금이니! 이러면 지금 뭐 횡에 꽂혔구만 이거 아아아아 무슨 캐릭 하다가 횡이 그렇게 막 아까 뭐 잘 도니 뭐니 하던데 뭐 했냐? 마 để 마. Escape. 람마. 왠지. 어디야. 아이고 좋았다 야 나이스 일요일에 토너먼트 해가지고 저거 뭐냐 치킨 3마리 내가 이기면 치킨 3마리 쏘신대 어차피 라이즈는 이전에 갔던 대급이니까 어머나 어머나 아 아 아 피스토르님 내 8왕단 한 20분 만에 뺏길 것 같아요 총상 아홉 번째 8왕단인데 예 한 20분 만에 다시 없어질 것 같애 잘 막아보고싶은데 좀 내봅시다 아 와 저게 웨러퍼가 치겠나 아 콜브리잖아 아 아 이거 왜 안 흘려지 짜자자자자 아iness 하하 나 짱손 맞고 왜 자꾸 원에 누르냐 왠아파 누르면 될걸 아니야 짱손 누르면 다 파이드잖아 아 짱발 뭐야 이것도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하 나 왜 맞고 갱이냐 하하 원래 죽인건데 살았다 상킥 그렇지 하하 저게 왜 끝거리에 맞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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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케디아는 어떻게 보고 막는 거죠? 아유 느렸다 아 하면 안되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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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나 아니 짠 말이야 이때로 쓸 수 있어요 이게 12프레임 짜리고 이게 16 이게 또 16 아하 내 파랑단 아하 너같이 20분만에 바이브 아 잠깐 이거 맞냐 아하 아하 아래 양발이야 12프레임 짜리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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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니까 사서 뒤시는 줄 알았네 아하 아하 모델이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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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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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들어올까요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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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미네 내미냐 나이스 한 번 더 그냥 횡신으로 짠 발 아 짠손이었지 짠 발은 보니 발이야 월터 땀 안내미고 앉지도 않고 외넛 어 왜 왜 자꾸 뜨냐 저게 아이 뭐하는거야 이분 운 수도 얼굴 난리났다고 어미나 어이 오케 다닌다 나이스 뭐로 들어올까요 원투 발킥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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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쿠 왜케 세이아이 잘 맞지 짬프 많이 하시네 와 어파워 잘 썼다 펭다드가 뚫렸다는 얘기고 뭐 쓰겠지 좋았고 아이고 아이고 못드렸다 펭이냐 오케이 오케 급하지 이분 원 원 원 원 원 투 으쌰이야 횡신도 올라있죠 또 구종 와아 왜 앉았어야되는데 오케 뭐로 들어올까요 원 투 원 투 원 원 웨어퍼 세세 웨어퍼 투 이번엔 개겹 안 개겹고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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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세 오케 오케 고맙다 아 13위에요? 아맞아 기상업 나머지는 다 12죠 웬만한거 아까 레오 딜케 연습 좀 했었는데 그거랑 저거 거시기 뭐냐 그거 셀링반은 다르다 아 저거 거시기 뭐냐 뒤 왼손 오른발 우와 오 그렇지 지를거 같더라 세이야 여기서 친구 그렇지 들어올거 같더라 가는척하면서 이제 퇴새 나이스 반나벼 당했죠 금방 당했습니다 한 20분 걸렸나요? 쇼 으흐흐흐흐흐흑 안들어오나 꽤 아깝다 한 바퀴 뱅거뱅개 돌아 나이스 안 들어오고 다시 세이아 안 들어오니까 세이아 한 번 더 하고 이거 왜 맞냐 아예 잘못됐다 단식이 너무 잘 잡네 뭐로 들어올까요 방금 이 사람 사전권이었지 그치 재미없고 아이고 와 졸였다 세이아가 안 나오고 죽었다 왜요 사전거리 할 때 그 사전권이요 진군 안 들어오네 이제 와 이거 안 되냐 나이스 어우 왜 눌렀어 아니 그 주지마요 그거 왜 아니아니아니야 빠진다니까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지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성탄inet 이제 양잡 버퍽 그렇지 바로 뜯다고? 아 헛친거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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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었다 결국엔 또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다 해 감사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셔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유가 왜 나와요 천천히 꼬셔야겠다 알겠습니다 본유가 왜 나와요 천천히 꼬셔야겠다 아우 죽겠다 어 맞다 아아 참 초래 이 두 번 하고 내밀었지 내밀지 마세요 아 늦었다 레오가 왜 유부녀에요 세상이 그런거다 분명히 파랑딸이 맞았다 1,2 어휴 다시 안나임네 나이스 아니 아 못들렸어 아 왜 자꾸 저기다 내밀냐 왜 앉아서 비비고 있으니까 지금이니 아 아 이거 콤보 저거 했으면 되는데 구 lk rk lk 콤보 콤보 레드 한 다음에 아이고 나이스 콤보를 저기 유동적으로 써야됐네 어휴 아무튼 이거 했으면 벽뽐이라도 박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아 아 이거요 요렇게 해서 콤본데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멀리 못보내요 지금 콤보를 저걸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딜 4정도 포기하더라도 확실하게 벽으로 보내자 라는 의미에서 지금 쓰는 콤보를 쓰는 거거든요 벽콤보가 벽으로 보내는게 너무 떨어져서 그니까 그니까 저걸로 금걸에서 바꿨어요 말씀하십쇼 또 레오야 그거요 근데 단판에 1,2,2 그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원하는게 다를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단판에 1,2,3,4 이라도 먹자 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게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게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가 열한 친구가 생겼는데 그니까 그날 정환에 아 몇십군데 되게 작전 들어간다고 그치 그치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슈파밀 해줘야지 이렇게야 되놓고 포션 힘이라 할건데요 타투요? 왜 자꾸 개개지 이걸? 호발한다고? 호발하면 죽여 공포미를 하냐 대기일 줄 알고 대기인 것 같네 아 왜 자꾸 내밀어 나 미쳐버리겠네 아니 보통 저정도로 내밀면은 좀 멈추지 않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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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 이분은 상황이 반대잖아요 이분이 지고 있잖아 이제 정주 금괴로 들어온다 여러분 오리발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왜 안 외로퍼 톡 우와 아파요 아이고 개새끼 안됐네 딴소나 할걸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막았으면 했잖아 하단 님 근데 왜 세이하.. 우와 이러려고 했구나 에어넘플이요? 또 먼게 미니 4당 고정 들어갈 것 같고 이제는 안들어갔네 그럼 이제 하단 우와 잘 때렸다 엄마도 죽을 뻔했네 간다 나 죽음이니 오케이 뭐 이지고예요 이기고라고 했지 나이스 아 이분이 지고 아 맞아요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도 컴보가 되는구나 아 이거 세게 안 나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왜왜왜 왜 화가 나 야 화가 나면 회칼 들고 가 친구 여자친구가 이쁜게 니가 왜 화가 나 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뭐 얼굴이 예쁘든 뭐 마음이 예쁘든 뭔가 예쁘니까 그랬겠지 뭔가 예쁘니까 서로 사귀고 이제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그럼 커플도 마찬가지야 뭔가 마음이 예쁘든 아 추 fe 아 아 오우 잘 거앉았다. 버서님 어서오세요. 놀리러 온다고 한 거 다 봤습니다. 버서님 어서오세요.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좋네 좋네. 뱃대시가 많다. 와. 버킹이 나오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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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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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췄. 아이씨. 양심에 가자 왜그래요 안 내미신다 아이고 쉽담뎅 안 들어오셨고? 와아 날씨다 오우 착해 오 다시 9피 하셨나? 아이씨 이거 해주실려나? 우리 바다뱀님 수고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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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급이었으면 몇 판 더 했을텐데 넵 고생했어요 진짜? 그럼 나도 그냥 할걸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리셋이고 어 된다 되겠다 이거 자아 뭔 남의 여자 건드는 분은 또 뭔 소리에요 남의 여자 안 건든다구 빨리 사내? 아니 이 분야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왜 뭐가 어떤 타입이 아닐까요? 어떤 타입이 아닐까요? 와 나 오버카 잘못 썼는데 그건 조심해야죠 그 드립은 일어나셨네 나이스 오잉? 저 안 짜는 거 너무 대박인데 아 왜 뒷자재야 나이스 알리사 많이 해봐서 알아 왜 몰라요 알리사 너무 어려워요 와 저기 들어왔어 쩝쩝 쩝쩝 와 시팜 잘 해봤네 무슨 키프 뜻이여 아 나 졸였다 아 다행이다 아 아이고 힘들어라 땅크 차이요 땅크 차이 다행이다 일단은 1-1-1 하는 거 보니까 하단에 많이 쓰시거든요 하단에 많이 쓰시거든요 아이고 아 미클 으아 파 Ig A 아 아 날치 아 그래 펭션 ㅋㅋㅋㅋㅋ 얜 앉아계시네 1, 2, 3, 4, 4, 5, 6, 7, 8, 8, 9, 9, 9, 9, 10, 10 위로는 죽겠다 그렇지, 좀 회복이네 와 Ok oczywiście 잘추냈다. 아 기다리네. 와 드린 중단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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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어딨냐. 나 만들어진다. 짱, 안에서. 네. 가위보기. 쩔쩔쩔. 체력이. 앗. 파위바위보기. 그리니.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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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킹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퍽킹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와, 우리발이 안 돼. 빨리 가야겠다, 이거. 아이고, 알죠, 이거? 방이자 바뀌는 거야? 흐흐흐흐 몇 명 중 한 명도 안 되니 축 다시 맞추는 것보다 잊을 것 같네. 시계를 치면 되는 거예요? 와, 찍던 놈이시네. 공격을 치면 된다. 아휴, 나 왜 자꾸 여인 없냐. 이케가. 안. 아휴, 나 왜 자꾸 여인 없냐. 아휴, 나 왜 자꾸 여인 없냐. 행보 돌면 축 다시 안 맞추는 거. 아아. 와아 여기다가 하이킥이 위험하네 이분 생신 잘 존다 와 씨 오리발 잡고 지네? 와 이뻤다 이거 아 급했다 버텨야 되나 이제 어 안됐네 어 안됐네 오케이 아아 와 이거 잘 푼다 아이고 옥 와아 아 앤 정의 잘 들었어 아직도 안 왔네 아이고 5 가 100시 친다 들어서 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뭐 또 안 되죠 뭐 사람 다이브 제일 큰거는 원째 발라다가 알게 차기 저거 카운터 나 건데 아 왜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길 수 있어 실 점수 남았겠다 이거 이겨도 갑시다 덕후 다음에 해야 될게 줬죠 이제 베개는 왜 스피트 대기니야 저거 친구야 저거 왜 폭포로 뒷딜하잖아 와 망했다 괜찮은가 됐다 와 졌네 이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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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아 이거 들어왔어 옆에 들어왔어가지고 너무 쉽게 보여 여기가 아니잖아 16이잖아 와 이거 생신해 그쵸? 야 이거 좀 억울한데? 아 비상픽이 안 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좀 위험한데 이게 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 뭐하냐 급해지지마 존나 급한데 나 오케이 내밀었고 잘 노랬다 나이스 어 아 이거 우주했다 안 배워 아, 때렸어야 돼. 아이구! 파인킥일 줄 알았는데. 파인킥일 줄 알았다. 아, 잔다? 이건 왠지 가니 지금 툴인가 본데? 아, 다행이다. 레이지 하트인 줄 알고 앉았다가 안 들어오지. 아, 맞다. 아, 근데 앉아있네. 저쯤이면 앉을까 하시는데. 나이스! 아, 아직도 안 되죠? 아, 아직도 안 되죠? 에디션이 와 따야, 이거 죽겠다. 아이고 어디서요? 저거 원잽 그냥 가드시킨 다음에 1프레임 이득으로 양잡술라 했으니까요 보고한거 아니에요 미리 그냥 생각하고 한거에요 저 원잽 저거 못건져 보고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압도적으로 줄어놔야죠 그래가지고 다음판에 의미가 있어요 ROUND 3 FIGHT FIGH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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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었네요 뭐야? 아니 저거 뒤에 있었는데 저게 왜 호빙이 잡혀? 혼행성능 돌았네? 아니 거의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갑시다 와 미쳤나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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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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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그럼 원더퇴 그러면? 저 정도 되는 거가 설마 원더툰가 해가지고 예쁘다 계속 쓰나 이리와 아우..왜.. 아우..왜.. 와아..참.. 환장하겄다 그러면 정지를 합시다 prediction amplitude 등장 갈비 안녕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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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개막자고 나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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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다.. 은어퍼2 질체 알리사 레아 질체 됐다고요? 일어나서? 다 알아요 아이 아니다 무조건 십삼될게 되죠 아이 뭐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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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어이가 없네 아 너무 빨라요 레아가 아 아 아마 한 번 더 승급일까 이거니? 그치 아니 갑자기 게임을 이상하지만 원래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거든 갑자기 막 이상한 것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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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 쩔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만 두번째 푸진 아 너무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아 시즌 10호 푸진 아 너무 힘들어 나 오늘 좀 빨리 오기도 했고 오늘 왜 빨리 왔냐면 내일 이제 다시 출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자려고 좀 일찍 왔습니다 잘 준비해야지 이제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뭔 하려고 하면 부지쯤이야 해요 그냥 오늘 오늘 사람들이 이상했어 오늘 이상하게 저격 저격이 아니고 엄청 높은 사람들도 말 못 봤나고 네 오늘은 갈려고요 다들 재밌었습니다 빨리 자야죠 오늘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아니 내가 그때까지 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베베님은 출근하시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약속이라뇨 오늘 약속한게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8시부터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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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얘기해 볼게요 아 보드 시즌 9호 7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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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10호 11호 20호 10호 또 오늘 푸진 올린거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들어요 나도 좀 질러서 올라간게 있는거 같아서 나 그냥 오늘 좀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많이 찌르긴 했는데 아까 의사 분한테 좀 더 답답하게 했어요 근데 저번 플레이 스타일이 저렇게 바뀐거 보면 졸라 답답했던거 같긴 한데 아무튼 뭐랄까 잡시다 오늘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아니 내가 지향하는 플레이랑 좀 다르답니다 자 오늘 페이 님이 있고 오늘 좀 일찍 가니까 엠슈 님이 있고 심바 님 아까 만났었죠 그 다음에 원희 님이 있고 아 없네요 이렇게 4분 있습니다 약사랑 유질이 존나게 문제가 있죠 어디로 갈까요 애매하면 그냥 돌리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페이 님이 주님 심바 님 원희 아저씨 오랜만이다 페이 님 주님 심바 님 원희 아저씨 난민성 쉽게 잘할걸? 진짜요? 오효 님 있어요? 오효 님 지금 딴거 하잖아 하트라이더 드리프트 하자 철폼 보던 사람들 철폼에다 보내드려야지 갑니다 어디든 다 걷지 아니 자러 간다구요 뭘 버려요 아 정말 오랜만에 원희 님 쪽으로 가겠네 아 원희 님이래 페이 님이구나 죄송합니다 아 뭐야 아 페이 님이었지 게임을 안 하시는데 뭘 버려요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요 두방일거거든 지금 어디로 갈까요 님들 가고싶은데로 가십시오 이거 룰렛도 조졌어 지금 두개 원하는데로 가십시오 핸더주 이 새끼 왜 여깄어 저 딴 놈도 푸진 뭐소리라는거야 이건 또 몇가님 방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갑니다 저 발언 꼴받으니까 저기로 가도록 하죠 빠이빠이 전화하라구요? 다음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까님 사람 없을때 뭐 이 새끼야 빠이빠이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가 이 시각 세계가 그 시각 세계가